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반드시 문제제기가 있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몸을 사리고 있을까 공병호 tv에서는 지난 12월 21일과 12월 23일 여러 차례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 2012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 문제는 이동호 씨의 상습 도박 의혹 문제나 성매수 의혹 문제와 별거로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공병호 tv를 그동안 쭉 시청해 오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만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하거나 모함하기 위해서 턱없는 그런 방송 소재를 부풀리거나 과장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다루거나 또 정황, 전거 등을 미뤄보면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주제를 다루옵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2012년도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수시 입학은 그냥 넘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반드시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검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제가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지 반드시 그와 같은 그런 범죄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입학 부정 문제는 조국 씨 자녀 문제들로 입구해서 그만큼 폭발력이 강하기 때문에 언론들이 스스로 자기 검열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침내 국민의힘에 67명이 힘을 합쳐서 이재명 후보의 아들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수시 입학 의혹과 관련해서 검증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12월 27일 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67명을 대신해서 교수 출신인 정경희 의원이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명 후보 큰아들 이동호 씨의 고려대 입학 과정을 둘러싸고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무런 혜명이 없습니다. 이동호 씨는 성남시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수 끝에 수시특별전행으로 고려대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3수가 아니고 재수입니다. 또 계속됩니다. 입장문은 재수생이나 3수생의 경우는 보통은 수능성적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3수생인데다가 알려진 해외처리 경력이 없는 이동호 씨가 탁월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수시특별전행을 통해서 당시 50대 1에 가까운 치열한 경쟁을 뚫었습니다. 그렇게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진학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동문들 사이에서도 이동호 씨의 입학 경위에 대한 의심이 고조되고 있고 부정입학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이 부모가 만들어진 가짜 스펙을 가지고 2010년도에 세계선도인재전형으로 고려대학교 환경생태학부에 부정입학을 했습니다. 마침 이동호 씨가 거친 것으로 추정되는 2012년도 고려대학교 수시특별전형 역시 이와 유사한 전형입니다. 이동호 씨가 고려대학교에 합격한 2012년도에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와 겹칩니다.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고려대학교 입시 의혹을 현명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성적을 비롯한 입시 관련 재반 자료를 조속히 국민들 앞에 공개한 한편 관련 의혹을 낱낱이 해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합리적 의심의 바탕을 둔 의혹 제기가 반드시 그 의혹이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정황과 증거에 따라서 합리적 의심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관련 증거물이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사안입니다. 민주당의 반박도 제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권혁희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부단장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사실관계 검증도 안 한 채 허위사실로 막장 네거티브에 나섰다. 저의 지적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합리적 의심을 갖고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당사자들이 적각 그냥 제공하게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다시 권혁희 씨 주장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아들 이동호 씨는 삼수가 아닌 제수로 고대 경영학과의 2012년도에 입학했습니다. 이것은 확인됐습니다. 삼수가 아니고 제수입니다. 국민의힘이 허위로 주장한 것처럼 수시특별전형이 아니라 수시일반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이렇게 또 수시입학일반전형으로 정정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수시입학전형은 논술과 학생부전형으로 입학합니다. 수시일반전형에 응시하려면 수능커트라인을 통과한 이후에야 응시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측의 회명의 핵심 포인트는 특별전형은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들어가고 시험이 없었다는 거죠. 국민들이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학을 들어가는데 서류전형하고 면접만으로 들어가냐.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즉시 수정에서 발표한 겁니다. 바로 수능커트라인을 제시했고 수시일반전형을 통해 들어간 것이지 수시특별전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검증돼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수시일반전형이 맞는가. 그리고 이동호 씨가 수시일반전형으로 고려대학교의 경영학과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됐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특별전형이 아니라 시험을 보고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다는 겁니다. 수능커트라인을 통과했다는 거죠. 공병호TV가 파악한 반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동호 씨는 2012년도 성남시 태원고등학교를 돌입했고 일반고등학교입니다. 재수를 해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이동호 씨가 다닌 태원고에서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수시입학하려면 손에 꼽을 정도로 우수한 학생이어야 됩니다. 거의 정교 1, 2등을 해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동호 씨의 학업성적표가 공개되기 이전까지는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고려대 그것도 고려대에서 가장 치열한 학과가 아마도 경영학과 법학과 학교입니다. 가장 치열한 학과에 그냥 수시입학할 정도로 이동호 씨가 우수한 학생이었느냐 이 부분은 저는 여전히 지금 의문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후보의 아내되는 김혜경 씨가 아들이 큰아들은 좀 속을 썩였다는 이야기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학생들은 그 당시 분당과 같은 성남시 일원이었으면 대부분 우수한 학생들은 외국어 고등학교나 과학고들을 진학했습니다. 일반고에서 고려대학교에 수시입학을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공부를 잘한 겁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공부를 잘했으면 외고나 과학고들을 갖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둘째 아내리인 이윤호 씨는 한영외고를 나왔습니다. 그렇게 외고를 대부분 보냅니다. 문과 같은 경우는 공부를 잘하면. 현재까지 파악하라는 바로는 고려대학은 네 가지 수시입학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이 주장한 것처럼 일반 전형이 아니라 제가 파악하기로는 특별전형 국제일로 입학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전형 국제일은 서류심사 60%, 면접 40%로 금수저 중에서도 금수저들이 입학할 수 있는 그런 수시입학 제도입니다. 민주당 측 주장처럼 일반 전형으로 입학했다면 수능 점수가 거의 최고 수준에 도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도의 아내 김혜경 씨는 여성동화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수능을 망쳐서 울었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이 최고 등급 수준을 자랑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고대 경영대는 수능 최고 수준의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또 지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공개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그리고 학업 성적부를 증대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의혹을 단칼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성남태원고 재학시절의 성적표, 내신 등급, 수능 시업 성적들을 공개하면 이 의혹은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12월 27일 날 KBS The Life 인터뷰에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입시 비리 의혹에 대해서 일축하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부는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은 공부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장남 이동호 씨는 그런지 확신이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잘했으면 일반고가 아니라 외고나 과학고등학교를 들어갔을 겁니다. 일반 전형이었고 세계 분야 1등급이 조건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 가서 확인해 보면 될 일이고 고려대학교에 물어봐도 됩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와 달리 일반인이 고등학교나 고려대학에 가서 물어봐도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은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이것은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합니다.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중대범죄입니다.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건은 아주 작은 단서와 합리적 의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합리적 의심이 들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고 그것은 범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주장입니다. 근거 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국민의 판단을 흐리는 중대범죄입니다. 의심이 드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별 문제가 없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하는 말 가운데 믿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측에게 학업 성적표와 수능 시험표 등을 공개해서 의혹을 해소하는 그런 책임이 이재명 캠프 측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가 아들이 공부를 진짜 잘한다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들 믿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 문제는 합리적으로 의심받을 사안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자녀의 대학 입시 문제는 공정과 관련해서 너무나 민감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캠프 측에서 또 당 측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해서 검증을 받고 말끔하게 해결한 다음에 대선에 임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